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룹 엔시티 드림이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멤버들은 앨범을 작업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는데요. 지난 정규 2집으로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며 팬들에게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이틀곡 비트박스는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신나는 곡으로 엔시티 드림의 청량한 에너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리패키지 앨범은 선주문량만 140만 장을 기록했는데요. 발매 일주일 만에 200만 장의 판맥으로 올린 정규 2집에 이어 또 한 번 뜨거운 인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몇 가지 유정한 공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